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아덱스 2021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전시회 2021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항공우주 방위사업체의 수출 및 마케팅의 장인 서울아덱스 2021이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에서 23일 토요일까지 5일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개최됩니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합창, 공군본부, 방사청이 후원을 하고 28개국 440개 업체 1814개 부스가 설치되었는데 국내 업체만 269개가 참여한 서울아덱스 2021 일반인에게는 23일 토요일만 오픈한다는 소식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윅맨님들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실내 전시실로 처음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KF-21 아무래도 제가 공군이자 조종사인지라 어쩔 수 없네요 초도기 런칭 이후 모델이라 그런지 10대1 모형이며 더 구석구석 디테일하는 것이 KF-21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성이 보이는 듯해요 제이담과 IRST 단거리 미사일을 날개 장착하고 아래쪽에는 타우러스, 타우러스 미사일 형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는 인도네시아 국기까지 같이 도색된 KF-21 그리고 KF-21의 심장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도 꽁꽁 숨겨왔던 KF-21의 엔진 모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전시장을 보면 은근 K-방산업체 간에 첨예한 경쟁을 볼 수가 있어요 올해 초 디펜스 코리아에서 선을 보인 하나의 에어 택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이번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화의 독주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듯이 반대편에 수소연료전지를 파워소스로 하는 LIG 넥슨의 KCD-200 1대2 모형이 딱 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볼만합니다 M-SAM, 미디어 레인지 지대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LIG 넥슨 그리고 L-SAM, 롱레인지 지대구 미사일로 맞서온 하나 디펜스 그런데 하나 디펜스에서는 샘 모형을 설치하지 않았네요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대는 리모트 컨트롤 가능한 우인 전투 차량을 선보였는가 하면 기아에서는 기동용 전술 차량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여요 이것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아랑곳 없이 전통적인 해외 업체들은 그들만의 주력 상품을 권함없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도 무인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특히 외국 군 수뇌부들이 대한민국의 드론과 안티드론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드론 공격과 드론 방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취재하는 이 순간 중남미 콜롬비아에서 한국의 드론과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매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와우 진격의 K-방파 가슴 뿌듯합니다 다른 부스로 이동하다 발견한 아우 귀여운 로봇 정말 키우고 싶네요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우레 같은 소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덱스 2021의 또 다른 볼거리 외부 전시장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항공기 PT6A 950마력 토브프로벤 엔진에 길이 10.3m, 기법 10.6m, 최대 속도 648kmh 최대 상승속 11,582피트, 최대 이륙중량 2,540km KT1의 단기 기둥 KT1의 단기 기둥 KT1의 단기 기둥 최대 이륙중량 13,470km KT1의 단기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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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단기기동에 이어 블랙이글의 축하비행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젠가 내 노래를 들려주는 마음속 자리에 널 초대해 언젠가 네 마음을 닫기를 내 마음속 그댈 위한 생명을 아무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아냐 한사람은 초대 받을 수가 있는 한눈에 알아본 내 마음속 그댈 위한 생명을 아무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아냐 한사람은 초대 받을 수가 있는 한눈에 알아본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편에는 미군 전력들이 보이는데 호랑이가 있네요. 이게 웬 호랑이죠? 이게 웬 호랑이예요? 이게 너의 마스코트예요. 왜 타이거가 너의 마스코트예요? 항상 플라잉 타이거예요. 플라잉 타이거예요? 지나가던 이들의 호기심 자극에 성공했습니다. 참 미군도 유머와 위트가 있어요. COVID-19로 인해서 유럽의 다양한 항공기들은 참가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으려고 하는 또 깜짝이야. 긴급 소식입니다. 방금 F-52 비행장을 공격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공군의 탐색 구조 작전 시범에서 추락한 조종사 주변의 적을 강타한 F-50, 그리고 KA-1의 유도를 받아 진입하는 HH-60 구조 헬기. 아드엑스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물거리 탐색 구조 작전 시범이 있었습니다. 탐색 구조 작전 시범에서 추락한 조종사 주변의 방향이 많습니다. 탐색 구조 작전 시범에서 추락한 조종사 주변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탐색 구조 작전 시범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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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야기들은 아덱스 2021 에피소드 2 실내전 시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부스 이야기들은 따로 제가 모아서 다음 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인맹님들의 권위원을 기원 드립니다.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